오늘 본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확실한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무엇에 주목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은 막연히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라면 그 약속을 철저히 붙들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이카 같은 경우는 시편을 통해서 어떤 고백들을 하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 23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정말 눈에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 것 같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번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 보세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여건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는 이 현재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순간도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 사방을 둘러봐도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고 사방에서 폭풍이 치는 것 같은 그 현장 속에 정중앙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현실이라고 느꼈던 그 시간이 지금 지나놓고 보세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지나간 추억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현재 당하는 고난 정말 극심한 고난이지만 이 현재는 역시 사라져버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광은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다면 현재라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가 되면 낙심할 일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히 낙심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왜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겠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열망하며 매달리며 그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보세요 그때 자기 나이를 밝히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지금 바로에게 넋두리라고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지난 세월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푸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명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복을 사모하며 살고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이 복이 자칫해서 잘못해서 그냥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세상 가운데 성도로 정말 제대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낙심할 일이 왜 안 생겨요 낙심될 만한 일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어쩌면 더 생길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지금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가운데 놓여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가운데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늙어간대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될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우리 육신을 보세요 우리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요 점점 기운 없어져 갈 거고요 몸 이곳저곳에서 젊었을 때 몰랐던 통증이 생길 거예요 몸이 예전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들고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대로 이룬 거 없이 나이만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세상에서 안 당해도 될 환란을 당해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핍박이 따라오는 건 분명히 당연해요 어려움도 분명히 따라와요 따르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요 그 기한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고난이 영원하다면 그건 지옥이죠 시험이 끝나지 않으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다뜨리게 되는 그런 폭풍들은 언제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시험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17절 말씀 계속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란의 경한 것이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금 본문은 대조를 이루어서 얘기를 하죠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요 환란에 대해서 잠시 받는 환란이고 경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스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처해진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게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것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바울이 처해있던 이 고난을 보세요 사도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한 건가요? 가벼운 건가요? 그냥 눈 찌끗 감으면 넘어가는 고난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본문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난주 본문을 살펴았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법회가 있어요 그 법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처해있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해진 사항이 어떻게든 사항이에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법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항은 그렇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사항은요 이와 같은 사항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우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간증을 이렇게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 있고 있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는 것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놓으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떠났나요? 여러분 그가 생명을 그의 인생의 마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보면 그가 진술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가벼운 고난이 아니에요 잠시 찾아왔다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은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잖아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에요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왔던 고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환란은요 경한 거래요 가벼운 거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본문을 17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서 무엇과 대조를 하고 있는지요 대조를 이루는 게 지금 이 고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주님 앞 다메토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가볍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17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보다 지금 가벼운 것과 영광의 무게를 비교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크나큰 폭풍처럼 우리를 집어삭히는 폭풍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극심만 고난 가운데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은 그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영광 앞에서 그 고난을 보면 너무나 너무나 작은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영원에 빗대어서 보니까 이거는 잠깐 스쳐 지나갈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 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현재인데 이 현재라는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다 사라져버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붙들려고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붙들 수가 있는지요 뭔가 새로운 것을 구입했을 때 그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낡았고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워도 그 무게 때문에 지금 숨 쉴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는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성도로 살아갈 때요 소망의 실체예요 이것 때문에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겉사람은 비록 늙어가지만 지금 우리에게 처하지 낙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욕이잖아요 욕이 당한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고난 역시 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기에서 고난 중에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야고버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율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러분 욕의 인내를 여러분들이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비하시고 궁율이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도 이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욕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지를 여러분에게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 고난은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마침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수이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감당할 힘도 불명히 허락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하나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 불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들을 보면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겉사람은 최악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날마다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 생명이 아니라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자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 자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그분의 삶은요 머리들 곳조차 없으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이 삶을 통해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 걸 신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 걸 계속해서 성경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했던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시험하셨던 내용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미혹해하는 것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삶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가끔 우리 스스로 타협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조금은 정말 작고 작은 조금은 빼앗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의성수 하잖아요 그래도 세상 살면서 조금은 마음을 뺏겨도 그래도 남들처럼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잖아요 살인은 하지 않잖아요 뇌물을 받거나 가늠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지 여러분 10개명의 말씀을 보세요 1개명부터 4개명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몇 개명이죠? 4개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안식일은 안식일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누렸던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면서 인간이 누렸던 게 뭘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말씀대로 지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 감탄하셨어요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보기에 좋은 세상을 인간이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감격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이거는 그날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 창조자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안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요 어떻게 보면 한 주의 삶 가운데 모두 들어야 될 날인 거예요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건 이건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표현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지도 못하고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요 세상 것은 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그 인생을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뻐하고 힘을 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뭔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싶어 내가 가지고 싶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이거 아닌가요?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해 사는 건요 전부 욕심이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여러분 대조해서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룹이지만 그 안에 있는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14절 한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4장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14절 말씀 보면 권한을 통해서 정말 피하고 싶죠 그런데 권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게시록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새하늘과 새탕이 불명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된 신부처럼 서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로 오염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세상 앞에서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시키셔서 반드시 반드시 완성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안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권한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노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이 없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질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잖아요 천국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보잖아요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을 붙들고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매일매일 찾아오는 삶의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이 비록 영광로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영광로 안에서 정금이 되는 모습이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금의 가치를 아니까 영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돌멩이로 영광로에 집어넣지 않아요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상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바울은요 육체적인 고난이라 지금 눈앞에 찾아오는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현재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바울이 당한 육체의 고난처럼 눈앞에 찾아오는 죽음의 유혹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모습은 결국은 늘과 낡아지고 사라져 버릴 것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짐을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도 와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꾹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로서 이한중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상주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희한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 속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이한주도 우리 삶의 모양이 정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도로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